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경제부 자동욱 기자입니다. 엊그제 한국은행이 휘발성 있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입시경쟁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방안 제목은 딱딱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유학하면 서울대 신입생 입학정원을 지역별 고등학생 수에 맞춰서 선발하자 이런 제안인데요. 지방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은 서울대, 그중에서도 강남 3구와 같은 학생들이 서울대와 같은 상위권대학에 너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입시과열, 입시경쟁이 수도권 집값법을 저출산, 부의 대물림 등 사회병폐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나온 해법입니다. 오늘 보고서를 쓴 박사님을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하는경제연구원에서 미세제도연구실장을 맡고 있는 이동원 실장님입니다.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은행 미세제도연구실장 이동원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는데요. 아주 논란이 큰 보고서였습니다. 저희 기사 댓글만 보더라도 획기적이다, 놀랍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도 나왔지만 우리가 공산주의냐, 한국은행부터 지역별로 할당해라. 이런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까지 의견 차이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언론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런데 행내나 아니면 주변 분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일단 저도 카톡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서를 작성한 목적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저희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에 대해서 여러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널리 경각심을 이뤄드리고 싶었었고 그래서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어떻게 보면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저희는 첫 번째 목적은 일단 달성했구나 이렇게 흡족했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희가 지역별 비례 선발제를 제안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제안을 드렸고 그러고 저희도 사실 반응이 되게 궁금했었는데요. 보니까는 신선하다 고려해볼 만한 그런 제안인 것 같다. 이런 반응이 제 예상과도도 많이 나와서 저희도 상당히 사실 고무돼 있습니다. 저도 직접 기자감남에도 가고 기사도 쓰고 이렇게 했는데 대안 자체도 획기적이긴 한데 실증 연구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예를 들어 중학교 1학년 수학 성적을 학생의 잠재력으로 간주해서 이러한 잠재력이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학업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것들을 쭉 추적 조사를 했더라고요. PPT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래서 일단 사교육비 통계를 보면 소득 수준에 따라서 사교육비 격차가 굉장히 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보시면 800만 원 이상 계층은 200만 원 미만 계층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사교육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금 보면 800만 원 이상은 월 100만 원 가까이를 고교생 1인당 지출을 하고 있는 거고 200만 원 미만은 37만 5천 원. 그러니까 2배 이상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게 보면 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서 37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소속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금 20, 30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애를 2명을 낳으면 이게 60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특히 이제 이게 서울로 가면 200만 원 미만 계층이 한 50만 원 이상 쓰거든요. 그러면 진짜 이제 30%를 넘어서 그래서 이제 저거 보면 월소득이 200만 원 미만이면 사실은 애 둘은커녕 하나 같기도 좀 쉽지 않은 거를 사실 저 그래프가 보고 있습니다. 애를 낳기 힘들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사교육비 불평등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이제 저기 상위권대 진학률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소득 상위 20% 계층은 하위 20% 계층에 비해서 이제 상위권대 진학률이 한 5배 이상 이렇게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게 이제 능력이 뛰어나선 거고 나를 애가 나를 닮아가지고 잠재력이 뛰어나가지고 이제 상위권대 강과 네 뭐 그게 잘못된 거냐 뭐 이러실 수 있어서 저희가 한번 실증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그 소득 수준별 이제 상위권대 진학률 차이 중에서 25%만이 학생 잠재력으로 설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75%는 그 외의 효과인 무모 경제력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면 이제 박사님이 연구한 결과인데 강남 상구 같은 강남 상구 지역에서는 잠재력 기준으로는 0.5% 정도 갈 수 있는데 실제 가는 걸 봤더니 1.5% 까지 가고 있더라 이런 거고 뭐 오른쪽을 보면 구별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강남 상구는 뭐 0.5% 실제 잠재력 추정치보다도 떨어지는 구가 있더라고요. 서울 내에서도 격차가 굉장히 큰 거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게 또 이제 아까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이제 뭐 사교육비 격차가 나가지고 이제 상위권대 진학률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또 이제 거주 지역에 따라서도 사교육비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또 이에 따라서 또 거주 지역별로도 이제 이렇게 상위권대 진학률이 차이가 나는데 이게 또 이제 사실 이제 소득 수준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도 되게 큰데 사실은 소득 수준이 같은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런 사교육 환경이랄지 이런 이제 지역적 특성 지역적 격차들이 또 입시에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뭐 다른 그래프도 보면은 이렇게 강남구 서초구랑 이제 경기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둘 간에 이제 이렇게 진학률 차이를 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소주 수준은 비슷한데 강남 대치동이나 학원가가 있으면 더 많이 간다 이런 말이죠. 네. 그 격차가 너무 심해서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서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자체는 뭐 기자간담회에서 좀 나오긴 했는데 2010년도 기준이거든요. 이게 뭐 최근 10년간 2010년인데 지금 2024년이고 10년 동안 소득 격차도 많이 벌어지고 입시 경쟁도 과열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경향 같은 것들이 더 강화됐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뭐 최근 소득 불평등 추이나 또 뭐 이러면은 사교육비 격차의 움직임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뭐 너무 당연하게도 소득 수준이나 어떤 거주 지역에 따른 상위권대 진학률이 줄었다고 보기는 또 참 어렵습니다. 또 이제 여기 보시는 것도 이제 2018년도 서울대 진학률을 이제 지역별로 이제 부여주는 건데 보시면 이제 소득 수준이 높고 그래서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지역일수록 이제 학생들이 서울대 많이 가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그런 어떤 소득 수준의 영향이 줄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번에 정책대안으로 이제 지역비례선발제도 특히 서울대 아니면 고대연대 이런 상위권대학들이 지역비례선발제도를 제안했으면 하겠다 이런 정책 제안을 해 줬는데요. 지역별 비례선발제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그래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도는 그 명칭에서 아실 수 있을지 이제 상위권대가 지역별 학령 인구 비중을 반영해서 신입생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입학정원의 대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이 제도의 이제 취지나 효과를 이제 이렇게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현재 뭐 다른 제도처럼 조금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 전체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특정 학생에 대한 어떤 낙인효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대학이 선발기준과 이제 뭐 전형방법 등은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그 서울대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지역균형 전형하고 이제 굉장히 큰 차이이고요. 그러면 이제 정부는 뭐 하냐 하면 이제 정부는 이제 이러한 이제 대학 움직임을 좀 이렇게 허용을 좀 해 주고 만약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재정지원 등 이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수 있고요. 또 이제 대학이 이제 이런 자기네들이 발표한 전형계획을 준수하고 있었나를 또 점검을 하면 됩니다.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서울대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균형 전형이 한 몇 퍼센트 정도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운영되는 걸 보면은 전체 입학정원의 약간 20% 못되게 이렇게 지금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거를 이제 대부분의 확대에 적용하자는 게 저희의 제안입니다. 이게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서울대에서 보면 지역균형 전형으로 20%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거는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선발하자는 취지로 이렇게 선발하는 건데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은 사업 승적이 떨어진다. 이런 낙인효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별 비례 선발제가 타당한 건지 실제로 이제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아가지고 이제 성공적으로 운영할지 여부는 이제 이 서울대에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제 또 기회균형 특별전형으로 들어온 입학생의 성적을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균형 전형으로 들어온 지방학생의 이제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았고 또 이제 일반적으로 대학교육 이수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농어천 학생 등 이제 기회균형 특별전형 입학생의 학업성적도 절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지역별 비례제를 통해서도 잠재력 있고 또 대학교육을 잘 이수할 학생을 뽑을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역비례선발제도를 반대하는 뭐 주요한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대나 고대연대 이런 대학생들에 대해서 지역선발제를 이제 적용을 하면 학업성과가 낮아질 거다. 결국은 전체 하향 편준화를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았는데 결과를 보면 굉장히 상식과 다른 결론이라고 그래야 되나. 지금 보시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강남 3구가 이제 파란색. 그 다음에 지방 중소도시 읍면 지역의 학생이 빨간색인데 학업성적이 강남 3구보다 지방 학생들이 더 높아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지방 중소도시 읍면 지역 학생들은 사실 또 사교육 여건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시면은 다른 학생과 굉장히 대등하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서울대 등 뭐 이제 상해권 대학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 전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인데 정시로 들어온 사람들이 똑똑하다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했는데 정시보다 수시지균이 훨씬 더 점수가 높게 나오네요. 원래 예상을 했던 건가요 이게 최근에 이제 23년도에 서울대에서 이제 원래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이제 수시 쪽에만 있었는데요. 제 생각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대학 입장에서는 좀 보고서 그래서 정시 쪽에도 이번에 지역균형 전형을 도입한 아마 그 근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도 자체 분석을 해봤더니 지역 비례 지역에서 뽑아온 지방에서 뽑아온 인재들이 공부를 잘하더라 이런 거를 이제 내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당연히 이제 대학들은 보고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거를 보고 이제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제 정확한 건지는 모르지만 이제 그 도입된 이유가 이제 지역균형 전형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만약에 이걸 도입했는데 수월정 측면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면 도입을 안 했을 텐데 도입을 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으로 충분히 이제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한 사항인데 아까 모두에서 말했듯이 차라리 공산주의를 하는 게 낫지 않냐. 한은이 통화정책이라 하지 왜 뭐 이런 거 별걸 교육청지까지 간섭을 하냐. 이렇게 빈정거리는 의견들이 많아요. 사실 한은이 사실 예전에 한은사로 불리면서 한은사로 불렸던 이유가 금리정책 외에는 속세의 일처를 관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비꼬는 그런 표현이었는데 이렇게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에 발을 담근 이유 뭐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이게 이제 조금 보고서들이 이제 최근 이제 이렇게 발간되거나 이제 외부에 이렇게 공개되기는 하는 건데 사실 이제 교육문제들을 포함해서 이런 구조 문제가 우리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렇게 면밀히 분석을 해보고 또 이에 대해서 이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거는 한국은행의 이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거를 잘 알고 있어야 저희가 통화정책 운영하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사실 이 입시 제도는 이제 왜 하게 됐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뭐 저출산 그리고 이제 수도권 인구 집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구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면밀히 분석한 보고서 내고 그리고 이제 정책 대안도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렸는데 그 기절을 보면은 교육 특히 이제 대입 입시 제도가 딱 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비 부담 등이 이제 뭐 청년들이 이제 출산이나 출산의 원인이 되죠. 네. 또 꺼려하는 원인이 되고 또 이제 대학 진학 때문에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그런 한 요인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입 제도도 한번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거 이제 우리 이창용 총재께 보고 들었을 때 반응이 어땠나요 처음 보고를 하기보다는 이제 중간중간 저희 이제 보고서 완성되면서 이제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제 뭐 저희 이제 내부적으로 리뷰를 많이 거치고 퀄러티를 저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얘기로 듣기로는 거의 6개월 동안 이걸 어떻게 이제 효과적으로 할 건지 내부적으로 고민을 했다 그러는데 단순하게 이제 사실 말로 뭐 이제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 심화 뭐 예를 들어서 애들이 이제 좀 정서적으로 불안을 겪거나 교육성과가 낮아지고 뭐 이런 문제들을 말로는 이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되는지 특히 이제 저희 보면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상위권대 그러니까 그 소득수준별 상위권대 진학률 중에서 25%만 이제 학생 잠재국으로 설명이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굉장히 수치로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페이퍼 저희가 이제 이런 걸 참고한 것들이 굉장히 경작에서도 이제 좋은 이제 그런 이제 저널에 퍼블리치된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이런 분석을 되게 이제 철저히 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논의도 많이 됐고 또 하나는 이제 제도 제안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저희가 사실 이제 여러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입시제도 사회 문제라는 게 단순히 대입제도만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고 뭐 일자리 양국화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뭐 입시제도 관련 사회 문제들을 뭐 단번에 이렇게 그냥 해소하기 위한 이제 단일 방안은 없고 그래서 이제 여러 다른 정책 제안도 병행을 하기는 해야 될 텐데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다른 정책들은 주로 이제 중장기적인 성격이 강해서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고 또 이제 사실 추진 과정에서도 이해관계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지역별 비례선발제도는 대학들이 이렇게 그냥 나서가지고 도입한다고 하면 정부가 이렇게 크게 개입을 많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는 이 제도가 가장 이제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이게 조금 이제 과감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 저자들이 생각할 땐 지금 이제 현실적으로 바로 이렇게 하면은 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내부적으로 리뷰 프로세스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방금 뭐 얘기하셨는데 이게 빨리 적용될 수 있다 이창용 총재가 그런 말씀하셨죠 스카이 대학 총장들만 결심하면 우리 사회 전체를 우리 사회 전체에 병폐를 고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데 사실 방금 언급도 하셨지만 서울대가 이미 2005년 10년 전부터 지역균형전형을 도입했고 서울대 내부나 교육계 안팎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긴 하지만 제도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이제 도입이 안 되는 걸까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이제 하나가 제 생각에는 이제 일부 학생이나 학부모나 또 뭐 다른 관계자들의 약간 반발이 조금 있어서이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제 저희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2002년도 이제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정은찬 전 총장님께서 제안하셨던 이제 그때 이제 지역 살당제 이런 걸 이제 제안을 하셨었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이제 괴를 같이 하는데요 그 당시 이제 제가 신문기회사에서 읽어본 게 맞다면 한 입학정원의 한 10에서 40% 정도만 이제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이제 굉장히 사회적인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게 2002년이니까 벌써 20년이 더 넘게 흘렀고 강산이 이제 두 번 변했지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입시 관련 사회 문제들이 무슨 변화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보고서에서 많이 말씀드린 게 이 제도를 통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떤 사교육 불평등이나 또 입시 경쟁 사회 문제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좀 공감을 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지역별 비례제를 좀 본격적으로 고려를 좀 해 주십사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해외 사례도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미국의 텍사스주가 도입하고 있는 톱10 플랜 이런 걸 소개했어요 그게 참 의미가 있는 정책이더라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그래서 톱10% 플랜은 이제 텍사스 고등학교에서 이제 내신상의 10% 이내로 졸업한 이제 학생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이제 텍사스 내 주립 대학으로 자동으로 입학하는 무시험 입학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미국 명문대 중 하나인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에도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행연구 이게 이제 굉장히 좀 명시적으로 이렇게 이제 출신 지역을 고려해가지고 이제 입학 제도를 운영하는 거여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여러 이제 선행연구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은 그 뭐 이제 지역적 다양성이 이제 특히 텍사스 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내 지역적 다양성이 이제 확대가 됐고 그게 이제 경제적 배경의 다양성 확대로도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만한 점들은 이제 그 제도의 혜택을 입어가지고 입학했던 학생들의 학업성과가 다른 학생에 비해서 뒤떨어지지 않았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결과고 그래서 이 결과를 볼 때 지역별 비례선발제로 통해가지고 이제 학생을 선발해도 충분히 이제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 그런 거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부산이나 광주에 특정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상위 뭐 1% 뭐 3% 그 안에 들면 서울대에 가서 충분히 잘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거주지역이라는 효과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생의 어떤 역량을 평가할 때는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왔느냐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출발점이 어디냐를 봐야 되는 건데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뭐 흑인이 모여있는 지역 그리고 뭐 백인이 모여있는 지역 또 백인도 사실은 부자 지역 아닌 지역이 천지 차이고 뭐 그런 데서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해도 어떤 여건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 차이가 나는데 이제 거주지역이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통제해주는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학생이 얘가 이제 그런 환경에서 얼마나 커 왔구나라는 거를 이제 미국 대학들은 굉장히 중시를 해가지고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관심이 어떤 점이냐 그러면 이 정책이 실제 현실에 적용이 될 거냐 뭐 이런 문제인데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반응이 궁금한데요 저희가 기사를 쓸 당시에 이제 교육부에 물어봤더니 의미 있는 재원이다 이러면서도 대학이 자발적으로 하면 가능한 전형이 될 수 있다 정부가 막을 필요는 없다 이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처럼 들리는데 실제 분위기는 우리는 그런 골치 아픈 제도 개선에 뭐 이렇게 나서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이제 신문기사를 통해서 이제 그 반응을 봤는데요 저희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저희 이제 사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제 뭐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 없이도 대학이 이제 나서 가지고 이 제도를 도입하면 여러 입시 관련 사회 문제를 완화할 계기를 빠르게 마련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개입을 안 해도 이런 게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부가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건 이제 저희 제도의 어떤 취지에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건 대학의 반응입니다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아직 대학의 반응은 좀 이제 신문기사로 보지는 못했는데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보고서를 이제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보고서를 이제 좀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시고 보시고 이제 다른 분들과 뭐 예를 입학본무나 이런 데 좀 상의를 해보시고 이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서울대가 입학 정원의 20% 내에서 지역 균형 전형을 도입한 것도 정훈찬 총재의 당시 이제 대학 총장이었던 정훈찬 총장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뭐 그전에도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있지 않았나요 송자 총장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을 할 거냐 있어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거는 대학들이 이런 모습을 주도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표적인 게 연세대 이제 송자 총장님이 계실 때 이제 농어촌 특별전형이라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때 이제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결국 이제 이게 이제 도입이 됐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정훈찬 전 총장님께서도 이제 지역할당제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지역 균형 전형으로 발전이 돼 왔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학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보여주십사 결단을 내려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좀 힘을 실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부산 출신이고 대학을 서울에서 나왔는데 부산만 가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부산을 노인가봐다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 제도가 현실에 좀 정착이 되면 좋겠다 우리 후세대들 위해서도 참 의미 있는 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상위권 대학들이 아까 얘기했던 상위권 대학 총장님들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좀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것들 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이제 대학이 이 제도를 도입할 유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저희 이제 제도 설명드릴 때 대학이 이제 선발 기준이나 전용 요소 등을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하나의 이제 그런 유인이 될 수 있고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대학이 이제 이렇게 발상의 전환만 하면 이제 정부의 어떤 정책적 개입 없이도 이제 빠르게 이제 사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런 점도 또 하나 있고 이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서울대의 지역 균형 전용이나 이런 입학상의 성적을 보면 충분히 이제 이렇게 잠재력 있는 학생을 뽑을 수 있다는 점은 사실 저희보다도 대학이 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은 이제 사실 충분히 이제 그런 걸 할 유인을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 이제 그래서 대학의 결단인데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이제 그 촉진을 한다고 한다면 이제 저희 보고서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많이 논의를 하고 특히 이제 저희 보고서에 만약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를 내주면 대학들이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뭐뭐뭐뭇하다가 이제 그런 목소리가 많이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딱 용기를 내서 결단을 내리지 않을까 그게 가장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촉진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많이 보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30분 정도 예상하라고 했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화제가 된 서울대 지역 비례선발 제도를 제안하신 한국은행 이동원 실장님으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내용 자체도 파격적이긴 하지만 유능한 한국은행 분들이 사회 경제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목소리를 따는 점에서 좀 더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는 보고서나 의미 있는 보고서가 나오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